오늘은 빨리 가야되요 학창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학창시절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頭가痛이니까今日は休みます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오늘은 쉬겠습니다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오늘은 쉬겠습니다 아마리니무 탁산 타베다는데 お腹이痛이니까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가 아파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가 아파요 이 김치 참 맛이 있군요 이 김치 참 맛이 있군요 아노 하나오 고란나사이 이즈니 킬레이뎠스네 저 꽃을 보세요 참 예쁘군요 저 꽃을 보세요 참 예쁘군요 오이소가 싶으니라 좀 도와주세요 받으시지 않으면 좀 도와주세요 받으시지 않으면 좀 도와주세요 오이소가 싶으니라 아마리니라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텐슈니 잇ったこと가ありますか 경주에 가본적이 있어요 경주에 가본적이 있어요 아와비는 오카유을 타베다 고도가ありますか 전복죽을 먹어본적이 있어요 전복죽을 먹어본적이 있어요 아매가 흩돼일으카라 하얗고 익히 마쇼 비가 오니까 빨리 갑시다 비가 오니까 빨리 갑시다 다쿠상 타베르가라 흩더르노데소 많이 먹으니까 살찌는 곳이겠지요 많이 먹으니까 살찌는 곳이겠지요 자세히 나오세요